자 그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13장 영원기시록 13장을 좀 보겠는데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 마치지 못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눈 후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야기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즉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나오는 이 세력들이 아마도 유럽 쪽에서 아마 등장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오늘은 좀 시작을 하면서 유럽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좀 나눠보려고 좀 해요 그래서 유럽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조금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유럽에 대해서 어느 만큼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은 좀 재미있는 이야기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해요 여러분들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맨날 제가 드라마 얘기하고 맨날 이런 얘기하면 그런 걸 하면 얼굴이 환하게 피워지시는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유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페니키아 페니키아 어딘지 아시나요? 페니키아 페니키아 그러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어디서 들어봤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헷갈리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페니키아가 어딘지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페니키아에 대해서는 사실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굉장히 익숙한 단어일 텐데 그래도 아무리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어도 늘 새로운 거는 새로운 거니까 그죠? 제 그림 사진 보이시나요? 네 이거는 지도인데요 우리가 맨날 얘기하던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 그곳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포네시아 영어로는 포네시아라고 얘기하고 한국어로는 페니키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라오디게아라든지 비블로스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시돈과 두로 그래서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굉장히 많이 했던 여기가 바로 그 페니키아예요 그래서 여기가 페니키아고 이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이쪽으로 올라가면 다마스코스가 있고 이쪽은 시리아 쪽이죠 그래서 여기 아래는 이스라엘 오른쪽으로 가면 시리아 쪽 여기죠 지금은 레바논 쪽이죠 레바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페니키아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을 때 아 페니키아가 어딘가라고 머릿속에 띄운 머릿속에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 그리스도 아니 그리스도래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이제 페니키아의 공주가 있었어요 그 공주의 이름이 만다네요 만다네가 거기서 왜 나와요 만다네는 키루스의 역사 이야기에 나오는 키루스의 어머니의 이름이 만다네였고요 만다네가 아니라 이건 그리스 신화에 관한 이야기니까 페니키아의 공주가 있었는데 그 공주의 이름이 에로파였어요 에로파 에로파라는 그런 공주가 있었는데 이 공주가 해변가에서 이렇게 막 놀고 있었는데 그 해변가에서 이렇게 시종들과 같이 이렇게 막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누가 보게 됐냐면 제우스 신이 그걸 보게 돼요 제우스 신이 딱 봤는데 이 에로파 공주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니까 뭐 잘 알듯이 남자가 예쁜 여자를 보게 되면 혹하죠 그래서 제우스 신이 혹했어요 그래서 한눈에 이 에로파한테 반해가지고 이 에로파한테 어떻게 다가갔느냐 하면 제우스가 아주 하얀 소로 변해가지고 그 공주 앞에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공주가 보니까 하얀 소가 나타나는데 이 소가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를 너무 예쁘다 그러면서 이 소에게 꽃도 막 치워주고 치장을 막 해줬어요 근데 이 소가 하얀 소가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렇게 치장을 하고 나서 이 소가 굉장히 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로파 공주가 아 이 하얗고 이 아름다운 소를 한번 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에로파 공주가 이 하얀 소 등 위에 탁 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로파가 이 하얀 소 위에 탁 타자마자 이 하얀 소 제우스가 변장한 거죠 이 제우스가 변장한 이 하얀 소가 잽싸게 물속으로 확 들어갔어요 물속으로 탁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크레타 섬으로 데려가 아까 제가 그림에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이렇게 지도해 보시게 되면 페네시아, 페니키아가 오른쪽에 있었고 왼쪽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크레타 섬이 있었어요 제가 다시 좀 이따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페니키아 해변가에서부터 물속으로 흰 소가 싹 들어가가지고 이 에로파 공주를 태우고 물속으로 쫙 들어가가지고 이 공주를 데리고 크레타 섬으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타 섬으로 딱 데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거잖아요 이 에로파가 그래가지고 이 에로파가 이 제우스와 거기서 관계를 맺게 돼요 뭐 에로파 공주가 원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제우스라는 신을 좀 잘 아시게 되면 논팽이 신이에요 거의 뭐 그냥 아무 여자나 그냥 막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들면 그냥 막 자기한테 자기가 가서 막 덮치는 막 그냥 그런 좀 무식한 신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제우스 신이 그래서 이 에로파 공주를 덮쳐서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낳게 돼요 그래서 에로파와 제우스 사이에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가 셋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아이 중에 첫 번째가 미노스 그 다음에 사르페돈 그 다음에 라다만투스라는 세 아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세 아이를 낳게 되는데 꼼짝없이 그걸 갖춰서 못 나오는 거죠 섬에 갖춰가지고 안 내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그 에로파가 그렇게 외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 크레타 섬의 왕이었던 아스테리온이라는 사람이 그 에로파를 보면서 너무 안스러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크레타 섬의 왕이었던 아스테리온이 에로파와 결혼을 해요 제우스라는 신은 일단 덮쳐서 애를 낳고 그냥 어디로 갔는지 그냥 뭐 나 몰라라고 사라진 거죠 그래서 아스테리온 왕이 그 크레타 왕이 이렇게 자기 이제 아내로 이제 맞아들여가지고 이제 왕의 아내가 됐죠 그런데 이 에로파가 죽은 다음에는 이 에로파는 나중에 여신으로 숭배를 받게 돼요 그 섬에서 에로파라는 여자 신으로 숭배를 받게 되고 제우스는 그 자기가 변했던 그 흰소를 갖다가 이렇게 하늘로 올려갖고 황소자리 타우루스라는 황소자리 아시죠 그 타우루스라는 황소자리가 바로 그래서 생겨난 황소자리예요 그래서 별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마 그 타우루스라는 별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별자리가 되어서 타우루스라는 황소자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크레타인들은 황소를 섬겼어요 황소를 이제 섬겼고 그런데 자연스럽게 황소를 섬기게 됐는데 이제 이 에로파가 그 크레타 섬의 왕이었던 아스테리온과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아들도 자기의 왕자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자 그러면 누가 이 세 왕 중에 누가 왕위를 계승할 것이냐 그래서 막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 그 중에 미노스라는 아들이 내가 왕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신들이 자기의 소원은 다 들어준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그래서 미노스가 이제 주장을 해서 굉장히 강한 설득력을 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미노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바다의 신이었던 포세이돈한테 자기에게 산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황소 한 마리를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었던 포세이돈이 이 미노스한테 황소 한 마리를 아주 멋진 황소 한 마리를 선물해줘요 근데 이 미노스가 나타난 소에 딱 올라타가지고 확 봐라 내가 이렇게 신한테 부탁만 하면 이게 다 들어준다 내가 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환호를 해서 결국은 미노스가 이제 왕자에 오르게 돼요 근데 미노스가 포세이돈한테 부탁을 할 때 내가 이 산 재물로 바치기 위해서 황소 한 마리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세이돈이 황소를 줬잖아요 근데 포세이돈이 황소를 딱 줬는데 이 황소가 너무너무 멋진 거야 너무너무 멋지니까 아, 이거 산 재물로 드리기 좀 아까운데? 그래가지고 포세이돈이 주었던 황소를 감추고 다른 황소를 잡아가지고 재물로 드리겠다 그러니까 포세이돈이 열이 확 받았어 그걸 알게 됐어 내가 너 산 재물로 바치라고 내가 이 황소를 너한테 선물해줬는데 내가 준 황소를 안 바치고 엉뚱한 황소를 바쳐? 그래가지고 이 포세이돈이 어떻게 하냐면 이 미노스의 아내 미노스의 아내였던 파시파에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를 어떻게 하느냐면 아내에게 주수를 걸어가지고 이 파시파에라는 이 아내가 자기가 주었던 그 선물에 주었던 황소를 사모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파시파에라는 이 미노스의 아내가 황소의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이 황소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렇고 이 파시파에가 이 황소하고 어떻게 해서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크레타에 온 어떤 발명왕이 있었는데 이 다이달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발명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자기의 아픈 마음을 호소하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황소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황소를 품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 다이달로스가 뭐를 해주냐면 겉으로만 황소인 그런 모형을 만들어줘요 근데 안에는 텅텅 비었어 그래서 파시파에가 그 모형으로 만들어진 황소 안으로 들어가요 황소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황소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 황소한테 다가가가지고 그 황소와 관계를 맺어요 이 파시파에가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누구냐면 미노타우루스예요 미노타우루스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신 반의 그래가지고 위에는 인간의 모습인데 머리는 막 황소의 모습이고 다리도 뭐 황소의 모습이고 그래가지고 어디 영화 같은 데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반은 인간 반은 황소예요 그런 아이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노스가 얼마나 민망스럽겠어요 자기 아내가 황소하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 미노타우루스를 낳았으니 이 미노스의 입장이 말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미노스가 자기 아내의 파시파에를 죽여버리고 싶은데 죽이질 못해 왜 못 죽이냐면 이 파시파에가 태양의 신 헬리오의 딸이야 그러니까 죽였다가는 신하고 또 원수를 맺게 되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이 파시파이가 낳은 미노타우루스를 죽이자니 그것도 안 되겠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다이달로스한테 야 우리 이 크로노스 성에다가 미궁을 하나 만들어 그래서 그 미궁에다가 이 다이달로스로 말미암에서 이 미궁을 만들어 놓고 그 미궁 안에다가 이 미노타우루스를 넣어놔요 그러니까 미궁이라는 게 뭐예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 그래서 미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궁은 라브란스라고 하는 이 미궁을 만들어 냈는데 이 미노타우루스를 거기다가 가두어 놓고서 어떻게 하냐면 미노타우루스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 미노타우스가 먹을 소년과 소녀를 7년마다 7년마다 아니 9년마다 이 7명의 소년과 소녀를 아테네에서부터 데려와요 그래서 그 미궁에다가 밀어 넣었어요 9년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계속 7명의 소년과 소녀를 가져다가 9년마다 이 미궁에다가 미노타우스들한테 먹잇감을 넣어주니까 아테네의 왕자였던 테세우스가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테세우스 왕자가 자기가 그 제물이 돼가지고 와요 그래서 크레타섬에 와가지고 이제 이 미노타우스를 잡아 죽이려고 근데 자기가 미궁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미궁에 들어가서 미노타우스를 죽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서 죽였는데 못 나오잖아 그럼 자기도 거기서 미궁에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크레타의 공주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를 보고 또 사랑에 빠져요 테세우스가 너무 멋지게 생긴 거예요 왕자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사랑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또 이 공주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아리아드네가 다이달로스한테 당신이 미궁을 만들었는데 이 미궁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 다이달로스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나도 들어가면 못 나온다 대신 내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방법을 이 아리아드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이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 왕자에게 그 방법을 알려줘요 그래서 테세우스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실뭉치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미궁에 들어가는데 실뭉치를 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궁을 들어가면서 실뭉치를 들고 쭉 들어가니까 실 따라서 나오면 되겠죠 자기가 실을 들고 들어갔었으니까 그래서 미궁 안으로 들어가서 이 미노르스 타우루스를 죽여버리고 미궁에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 실타래 자기가 풀어놓았던 그 실타래를 따라서 미궁을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미노스가 화가 확 올랐죠 아니 그래도 자기 아들인데 자기 아들인 이 미노르 타우루스를 죽였다니까 그러면 여기는 미궁에 들어가면 아무도 못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냐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이었던 아리아드네가 거기에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주한테 누가 너한테 그걸 알려줬느냐 그랬더니 다이달러스가 그걸 알려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이달러스한테 다이달러스를 불렀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화가 나서 이 다이달러스와 그의 아들이었던 이카로스를 성 위에다가 성 높은 꼭대기 탑에다가 가둬버렸어요 다이달러스 거기서 이제 못 나오고 이 다이달러스와 이카로스가 거기서 못 나오고 있는데 다이달러스가 누구야 발명가잖아요 엄청난 발명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다이달러스가 거기서 이 성을 탈출할 방법을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를 만드냐면 밀랍을 가지고 날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아들이었던 이카로스에게 그 날개를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탑 꼭대기에서 날개를 새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거 갖고 이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성 탑 위에서 그래가지고 이 다이달러스는 거기서부터 참 멋있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밀랍 날개를 가지고 탈출을 하게 돼요 근데 이카로스는 이카로스도 그 밀랍 날개를 달아가지고 탕 무사히 날랐는데 이게 새처럼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새처럼 막 공중으로 막 올랐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밀랍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햇살에 뜨거운 열기에 이 밀랍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어요 이카로스가 그래서 이카로스가 거기에 바다에 떨어져서 죽었다고 해서 그 바다를 갖다가 이카리아 해라고 지금까지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예요 성경보다 재밌죠? 오늘은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그리고 별자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그림을 좀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페니키아 페네시아라고 얘기하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그 메디테리안 시죠 지중해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사이프러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섬 그 에로파를 데리고 제우스가 이 섬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겁탈을 했죠 에로파를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게 되면 어 자 여기가 크노소스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 미노스의 그 성이 있었던 크레타섬의 왕궁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래서 여기 크노스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뭐 돌덩이 뭐 여기 있죠 뭐 옛 많은 그린 그리스의 도시처럼 그런 아직 다 허물어지고 이렇게 좀 잔재가 남아 있는데 이 잔재 중에 눈이 눈에 띄이는 게 하나 있죠 이거예요 그죠 눈에 띄이는 게 색깔도 좀 좀 특이한 색깔의 이런 건물이 좀 쓰러진 건물이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건물이 여기 하나 잔재가 남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겨 있죠 여기 보니까 안에 보니까 무슨 벽화가 하나 있어요 그죠? 벽화가 이렇게 하나 있는데 벽화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벽화를 보게 되면 뭐냐면 황소죠 황소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황소의 이야기가 두 번 나오죠 첫 번째는 제우스가 변신을 해서 그 에로파를 데리고 갔던 것이 황소였죠 그 황소는 흰 소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그 미노스의 아내가 또 포세이돈이 선물했던 그 황소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동침을 했던 그 소 그래서 황소가 두 번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신화에 나왔던 그 소가 이 벽화에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미노르타우루스예요 그래서 그리스 유품 그리고 또 도자기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미노르타우루스의 이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네 이게 아까 그 미노스의 아내와 황소가 동치만은 그걸 그림으로 이제 그린 거죠 그래서 좀 이런 그림도 있다라는 것 아 무엇이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에로파가 이제 납치될 때 그 그림 이런 그림이죠 하얀 황소 그리고 여기 에로파죠 그래서 이런 그림 유럽에 가서 보면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도 이렇게 자료를 좀 올려놨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로파가 이제 그 황소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똑같은 그림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유럽에 가서 보시면 이런 그림을 쉽게 볼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성경 말씀을 나누다가 이렇게 이런 그리스 신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제가 사탄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사탄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 무슨 존재로 창조가 되었죠? 네? 네, 그룹이었죠? 네, 그룹이었어요 근데 그룹의 형상이 뭐였죠? 소였죠 그룹의 형상이 소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그 동물도 황소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유로파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전래돼서 유럽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럽이라는 이름의 처음에 시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 유럽 얘기할 때 그 유럽이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로파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서 유럽이라는 이름이 파생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유로 이전에도 있었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여인이 황소를 타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동전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유로죠 유로 동전에 보게 되면 황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황소를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마찬가지 이것도 유로죠 이것도 황소가 있고 여자가 이걸 타고 있죠 마찬가지죠 이것도 황소가 있고 여인이 이걸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이 유럽의 공동체를 가서 보시게 되면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유럽의회에 가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럽의회에 있는 조형물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자가 황소를 타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황소를 타고 있는 여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황소를 타고 있는 여인 이게 유럽의회에 있는 유럽 공동체의 의회 바로 앞에 있는 조형물이에요 그래서 황소가 있고 여자가 이걸 타고 있죠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유럽이라는 공동체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느냐면 여인이 황소를 타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짐승을 타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짐승을 타고 있는 여인을 보게 돼요 그렇죠? 짐승을 타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되죠 이 여인은 누구죠? 요한계시록 17장으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랬어요 여기서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크레타 섬에 있었던 크노스스라는 벽화의 황소가 붉은색이었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유럽이라는 공동체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공동체라는 것은 많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하나의 연합체를 이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유럽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유럽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그 유럽의 공동체 우리가 알고 있는 EU 유러피언 유니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유러피언 유니언이 처음에 시작됐을 때 시초가 어디냐면 그 원래 시초가 그 EEC라는 데로부터 시작을 해요 EEC가 그럼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게 유럽 이카나믹 커뮤니티라는 데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유러피언 이카나믹 커뮤니티라는 건 뭐냐면 유럽의 이런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게 EU의 원래 시초예요 그래서 EU는 나중에 이제 생겨난 거죠 그런데 이 유럽의 공동체 EEC가 출범하게 되는 시초가 어떻게 되느냐면 첫 번째 그 큰 미팅을 갖게 돼요 첫 번째 미팅을 갖게 되는데 그 미팅이 어디에서 첫 번째 이루어지게 되느냐면 이걸 갖다가 Treaty of Rome 이라 그래요 그 미팅을 어디에서 가졌냐면 로마에서 가죠 뭐 대충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 유럽 경제 공동체가 EEC라는 것의 경제 통합을 이루기 위한 조약이 1957년에 Treaty of Rome 이라는 곳에서 창설돼요 처음에 그래서 나중에 1993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러피언 유니언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이 유러피언 유니언이 EEC를 통합하게 돼요 그래서 이 EEC가 EU 안으로 통합되게 돼요 그래서 유럽 공동체라고 해서 EU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거기서 EC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원래 EEC가 기초로 되어서 나중에 EC가 되었고 그 EC는 어디에 속했냐면 EU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러피언 유니언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EEC가 EC가 되고 그것이 다 EU로 통합이 되면서 완전히 처음에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1957년 Treaty of Rome 이라는 곳에서 EEC 공동체를 처음에 출범하게 될 때 어떤 나라들이 출범을 하게 되냐면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이 6개의 나라가 같이 뭉치게 되죠 그때 당시에는 독일이라는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독과 동독이 갈렸잖아요 지금은 다 합쳐져서 하나의 독일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연합군들이 그때 조약을 맺어서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었을 때였으니까 그때 당시의 독일은 서독이었죠 그래서 벨기에,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가 이렇게 처음에 경제 통합을 이루게 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EEC라는 Treaty of Rome 그리고 또 EEC를 출범시켰던 그 처음에 모임의 나라가 몇 개죠? 그렇죠, 6개죠 처음에 시초가 6개의 나라예요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6개의 나라가 모여서 이 공동체를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967년대에 이 EU가 또 다른 나라들과 점점 확장되어 져가요 그래서 이 EEC가 또 다른 나라들을 통합하게 되는데 그때 1967년에 들어오게 된 나라들이 뭐가 있냐면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이에요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또 6개의 나라가 조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합류하게 돼요 그래서 EC라는 체제로 가게 돼요 그게 1967년도에 시작된 거죠 그래서 EEC에서 EC로 옮겨가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1993년에 유럽 공동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러피언 유니언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을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6개의 나라로 시작됐던 것이 또 다른 6개의 나라로 또 합쳐져서 12개라는 나라로 시작해서 그것이 점점점점 그로우하게 돼서 오늘날의 EU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유럽에 대해서 또는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과 이런 요한계시록과 같이 병합해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는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 멸하시고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어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그런 동물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또 타락하기 시작하죠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바벨탑의 사건이 생겨나죠 그래서 바벨탑의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모두가 한 개의 언어를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의 힘으로 정말 하나님이 또 홍수를 내리셔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그거를 이겨내자 라는 힘으로 우리가 힘을 합치자라는 것을 시작했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바벨탑의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언어를 갈라놓으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사람들이 결국은 많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런 나라들이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던 나라들이 점점점점 뭉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엇을 주장하느냐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의 유니언이다 라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런 연합체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것이 또 다른 바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게 되면 18장에 가게 되면 무엇이 나왔냐면 바벨론의 멸망이 나와요 바벨론은 아주 옛날에 망했죠 그리스로 인하여서 망했어요 그랬는데 그 나라는 역사 속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나라예요 더 이상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역사에서만 그 이야기가 나오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어디와 같이 접목돼서 나오는가 돈과 물질에 대해서 같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책이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보이시나요? 이 책이 뭐냐면 이게 멀티밀리언 베스트셀러 책이에요 멀티밀리언 베스트셀러 책인데 부제가 뭐냐면 그리고 타이틀이 뭐냐 The Richest Man in Babylon이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당신이 돈을 벌고 싶으냐? 바벨론의 그 Richest Man처럼 내가 만들어주겠다 나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설명한 책이고 이 책을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읽었어요 이건 한국에도 번역되어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돼 있냐면 Rich 이런 Wealth 아니 근데 바벨론만 Wealth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 역사 이후에 바벨론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바벨론이야? 왜? 왜 하필이면 바벨론이야? 근데 성경에도 많은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나라 가운데 진짜로 망하는 나라는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그죠? 마지막 때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데 아니 바벨론은 벌써 2500년 전에 사라진 나라인데 왜 갑자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 가운데 성경 속에서 나오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 바벨론은 조금 색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바벨론은 바벨로부터 시작해요 이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갑작스럽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시작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메르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루에서 부르시죠 그죠? 그 갈대아 우루는 어디를 상징하냐면 메소포타미아 바벨 지역이었어요 그죠? 거기가 바벨 지역이었어요 바벨론이 있었던 곳이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바벨과 연결되는 것은 물질의 풍요 근데 아까 우리가 잠깐 그런 농담을 했었지만 먹고 사는 거 힘들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거 힘들어요 그 먹고 사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하나요?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투자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그런 에너지와 시간이 어디예요? 돈 버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가장 많이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돈 벌기 위한 시간들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수단을 사용해서든 돈을 벌려고 해요 사람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나는 부자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 복 받으라는 게 무슨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부자되시라는 얘기잖아요 부자되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부자되는 것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 부자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부자가 되려고 하죠 그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바벨론은 결국은 무엇을 대표하는 나라인가?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어디든 보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맨하탄 뉴욕에 나가봐도요 월스트리트에 가면 뭐가 있죠? 황소가 있잖아요 볼스 마켓 그래갖고 황소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기를 좋아해요 그죠? 일단 월스트리트 내려가면 다 그 앞에서 한번 사진을 찍어보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거기 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게 뭐예요? 황소는 힘의 상징이요? 돈의 상징이요? 부의 상징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황소는 누가 오리진이에요? 사탄이 오리진이에요 사탄이 오리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자꾸만 충동시키는가 돈을 버는 것에 신경을 쓰게 만들죠 하나님에게 신경을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도록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에 눈이 시뻘겨져 있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눈이 시뻘겄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에 끌려가고 있는가? 사탄의 계계에 우리는 끌려가고 있는가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런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지금 8장에서 이 인이 띄어지면서 많은 세상에 난리들이 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상에 난리가 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부자되기를 포기할까요? 돈을 포기할까요? 재산을 포기할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적극하지 않아요 저저히 노예가다는 게 아니라 그럴까? 이건 가진 못하는 게 아니고 저도 다시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사용한 게 아니라 그저님을 깔아주면서 좀 더 조심해야 하는게 그래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여인이 황소를 탄다고 했을 때 이 황소가 의미하는 것은 경제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파워를 갖는 거예요 경제적인 통합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제적인 통합과 파워를 이용하는 게 누구냐면 음력교회 거짓 선지자가 그것을 선동하고 음력교회가 거기에 비로부터 먹어서 무엇을 타느냐 황소를 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실 눈앞에 보고 있는 그런 일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일들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 요한기시록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유럽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유럽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으셨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장 앞부분에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었죠 이 적그리스도는 뿌리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고 그런데 열 왕관을 쓰고 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정치적인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궁극적으로 무엇을 통합하려고 하느냐 하면 정치적인 존재가 경제와 종교를 통합시키려고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통합시켰을 때가 자기의 완전한 파워를 가졌을 때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때죠 그때가 이제 7년 동안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7년의 반 그 시간에 그 약속을 깨는 그 시간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1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까지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 다른 짐승은 바다에서 등장하지 않아요 땅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땅에서 등장을 해요 땅에서 등장을 하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 그랬어요 어린 양처럼 생겼는데 용처럼 말을 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보여요? 그럴싸해 보이고 착하고 그리고 또 선한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러나 안은 뭐라? 용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용같은 존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자 무슨 소리냐면 적그리스도 이 앞에 나왔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 짐승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권세를 줘요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었죠 그런데 이 사탄은 또 적그리스도는 또 무엇을 하느냐 이 적그리스도는 이 두 번째 짐승에게 똑같이 권세를 나눠줘요 그리고 이 짐승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땅과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요원기시록에 특별하게 등장하는 말이에요 표현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 대적하는 세력들이죠 그런데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이 뭐였어요?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 존재 그 짐승, 그 짐승은 어떻게 돼요? 이 두 번째 나오는 짐승이 첫 번째 나오는 짐승에게 뭐를 하게 한다? 경배하게 한다 경배하게 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는 짝퉁이잖아요 얘가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리지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짝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를 카피하느냐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같은 그러한 비슷한 행동을 해요 마치 죽었던 것 같이 되었다가 살아나요 그런데 죽었느냐? 죽진 않았어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예요 죽기 전까지 갔다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마치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부활의 카피를 하죠 비슷하게 그런데 큰 이적을 향해요 이 지금 두 번째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는데 어떤 이적을 행하느냐?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해요 엄청난 그런 일을 하죠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일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죠 그렇죠 엘리아죠 자 그럼 엘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자 엘리아 엘리아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냈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아의 가장 기억되는 모습은 갈멜산에서의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갈멜산에서의 사건이었는데 갈멜산에서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어떤 내용이었죠? 엘리아의 그 갈멜산 사건이 뭘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겨루기 위한 승부의 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아세라와 바알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가려보자 그래서 갈멜산의 사건이 생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아는 무엇을 증거하고자 했냐면 우리 하나님이 진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었던 사건이 갈멜산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했느냐 하늘에서 불을 이끌어내요 그렇죠? 하늘에서 불을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보자고요 우리가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잊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전에도 불을 이끌어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제가 불을 이끌어냈어요? 기억이 안 나죠? 불을 끌어낸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그랬죠? 자, 우리가 잠깐 유언기 시록 11장으로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유언기 시록 1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땅의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두 증인이 뭘 했냐면 불을 이끌어내요 그죠?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불을 이끌어내요 자, 근데 지금 두 증인도 불을 이끌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짐승도 불을 이끌어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둘 다 불을 이끌어냈는데 차이가 뭐예요? 자, 보시게 되면 증인은 불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다시 한번 보죠 그 불이 입에서 나와요 예수님도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죠 예수님도 입에서 이한검이 나와서 그 검으로 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입에서 불이 나온다 자, 그러면 그들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두 증인이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과 두 증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검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그죠? 그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불이 말씀이에요 입에서 그것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은 불을 어디서 이끌어내냐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갈멜산에서의 사건은 엘리아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비를 내리게 했어요 그 이적을 행했던 것이 바로 엘리아였어요 그래서 엘리아의 그 행동은 불을 이끌어낸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늘에서 불을 이끌어내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할까요? 이 저크리스토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크리스토가 진짜 신이다 마치 엘리아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자 그러면 또 한 번 보도록 하죠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엘리아의 영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어요 맞나요? 세례 요한은 엘리아의 영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이적을 베푼 적이 없어요 무슨 엘리아 같은 무슨 뭐 또는 모세 같은 이런 엄청난 기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맞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그냥 요단 강가에서 세례 준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한 일이 없어요 그쵸? 근데 세례 요한은 엘리아의 영으로 온 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뭐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온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엘리아의 영을 가지고 온 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짐승이 엘리아를 지금 카피하고 있어요 엘리아의 흉내를 내고 있는데 엘리아의 영을 가지고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이 예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 두 번째 짐승은 뭐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구에게로 지금 돌리기 위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의 모든 모든 텐션을 다 적그리스도에게 돌리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진짜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짐승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마치 어린 양 같아서 굉장히 겸손하고 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미혹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의 말에 다 홀딱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의 중심이 없고 또 말씀 위에 올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달콤한 말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가 안으로는 어때요? 세상이 보기에는 굉장한 미덕을 갖고 있지만 그 안에는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사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두 뿔을 가지고 있죠 뿔은 권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권세는 경제적 또는 정치적 권세가 아닌 뭘까요? 종교적 권세를 가진 사람 종교적 권세 그래서 이 종교적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시도하는가? 종교적 통합을 시도해요 종교적 화합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늘에서 불만이 끌어내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자고요 14절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 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같은 이야기죠 뭐라고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뭐죠?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를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어떻게 하는가? 15절에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거짓 선지자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에서 불을 이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는가 성경에 기록된 우상의 정의를 다 깨부셔버려요 그러면 성경 속에 기록된 우상의 정의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시편 135편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시편 135편 15절부터 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의 정의 우상은 어떻다고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다 죽은 거다 움직일 수 없다 이게 우상의 정의였어요 그죠? 그것뿐만 아니죠 예레미야서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돌이로 그것을 든든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워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죠 뭐요? 우상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은, 금 이런 것으로 만들어서 기둥 같다 움직이지 않는 기둥 같은 거니까 그 만들어낸 조각이 너희들에게 복이나 화를 주지 못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그냥 기둥 같은 거다 이게 성경에서 정의하고 있던 우상의 모습이었어요 우상의 모습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으로 만들었던 은으로 만들었던 동으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무엇으로 만들었던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이게 바로 정의였단 말이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 기둥이다 라고 성경이 정의를 했는데 이 기록된 성경의 정의를 완전히 깨워부시는 일을 두 번째 짐승이 하는데 어떻게 한다? 다시 요한교시록 13장으로 가서 뭐라 그래요?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우상에게 뭐를 부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부어넣어서 뭐를 한다고요? 말을 해 생기를 부어넣어서 말을 해 성경에서는 우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기둥 같은 것이라고 했는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상이 말을 하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우상이 아니다 하늘에서 불을 이끌어내고 그가 얘기하는, 그가 전하는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 이 존재 이 존재는 정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정의하셨던 우상의 모든 정의를 다 깨어부셔버리고 새로운 이런 생명을 창출하는 것 같은 마치 창조의 신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이런 일을 누가 한다? 바로 적그리스도가 판단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비주의를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은사도 주시고 또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와 이 성령의 열매의 차이가 뭐죠? 원인과 결과? 자 한번 보자고요 은사는 우리가 받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그냥 받으면 그걸 행하는 거죠 은사를 받고 그냥 그걸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그죠?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하게 하시는데 열매라는 것은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은사는 그냥 받고 그냥 행하면 되는데 열매라는 것은 시간이 걸려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범이 왔는데 갑자기 열매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열매는 맺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은사는 그냥 인스턴틀리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게 뭐냐면 은사 같은 일들을 막 나타내는 거예요 인내로서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서 그냥 막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 나가셨어요 사탄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하죠 네가 배고프니까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두 번째가 뭐였죠? 정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세 번째가 뭐였어요? 내가 망국에 모든 걸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다 뭐예요? 자 여기에는 인내라는 게 없어요 기다림이라는 게 없어요 다 그냥 단숨에 일어나는 거 야 떡 만들어 먹어 그냥 돌을 그냥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냥 야 뭐 십자가까지 뭐 이렇게 긴 길을 걸어 그냥 네가 그냥 하나님인 거를 그냥 뛰어내려서 보여줘 그냥 천사가 와서 탁 받들면 다 안 믿겠니? 뭐 이렇게 힘든 길을 걸려 그래 네가 그리스도임을 한번 그냥 단숨에 나타내 내가 모든 망국의 권세를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다 뭐예요? 그냥 인스턴트예요 여기에는 인내도 없고 기다림도 없어요 열매를 믿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인스턴트니 뭔가를 먹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이 두 번째 짐승은 이적들을 팍 행하니까 사람들이 홀가닥 넘어가 버려요 아니 하늘에서 불을 이끌어내고 아니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서 우상이 말을 하게 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진짜 신 아니겠어? 거기다가 말을 어떻게 해? 선한 말? 그 다음에 인덕 있는 말? 이런 말을 쫙 풀어내니까 사람들이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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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구나 근데 이거 봐요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가서 보죠 요한복음 5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43절 한번 보였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누굴까요 이거? 저크리스토 예수님이 진짜 신이 왔는데 진짜 신은 못 알아보고 그 예수님은 못 믿고 가짜가 와니까 다 믿어 저크리스토가 왔더니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다 믿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는데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저크리스토을 다 영접한다는 얘기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 음 음 자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많은 그 캐슬리기에 음 교황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많은 교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유명했던 교황이 누군 것 같아요 네 요즘 교황 이름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죠? 근데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그죠? 그게 뭐예요? 네 존 폴 더 세컨 그죠? 이 사람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 아니 우리가 캐톨릭도 아닌데 캐톨릭도 아닌데 다른 교황은 누구였는지 잘 몰라요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 존 폴 더 세컨 이 사람은 머릿속에 있어 아니 왜 이 사람의 왜 이 교황만 머릿속에 있을까요? 우리의 이 요한 요한 바울 이세가 사람이 되게 선하게 생겼잖아요 굉장히 선하게 생겼어요 사람이 인자하게 생겨서 사람들하고 인사할 때 보면 막 굉장히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악수하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다른 교황들은 그럼 안 그럴까요? 다른 교황들은 인사할 때 인상 팍팍 쓰면서 인사하고 예? 그럴까요? 안 그래요 다른 교황들도 사람들 만나면 환한 얼굴로 예? 인사하고 해요 다 아 근데 이상하게 그럼 왜 이 존 폴 더 세컨드만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걸까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그냥 그 교황의 이름은 기억이 나죠 그죠?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존 폴 더 세컨이 한 일 가운데 그 사람이 굉장히 그 강조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이 사람이 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큰 일은 뭐였냐면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였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네 뭐 어려운 영어를 쓰니까 뭐 이게 또 뭔 소리야 나 그래서 네 네 네 네 네 자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네 죄송하지만 다 영어예요 죄송하지만 다 영어예요 다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거 요즘 캐톨릭 사이즈에서 제가 한 거거든요 에큐메니즘 인 더 판티피케이션 이게 뭐냐면 교황의 권위로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에큐메니컬 운동이 뭐냐면 종교 통합이에요 종교 통합이에요 이게 뭐냐면 모든 종교를 다 하나로 묶자라는 거예요 누가 강조를 했냐면 바로 존 폴드 세컨드가 이걸 가장 강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큐멘트가 그 다큐멘트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딴 건 뭐 다 알 거 없고 자 이거 part two 네 Inter-religious dialogue 뭐요? 이슬람 주대이즘 church everything 네 우리 다 종교는 다르지만 다 하나다 우리는 각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를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모든 종교 통합 샤머니즘까지 모든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결국은 선구자죠 사진을 보시면 정교 통합 정교 통합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걸 모르실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모르고 계셨다가 제가 지금 이거 보여드리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나 라고 싶지만 여러분들 지금 모르고 계셨잖아요 하다못해 ecumenical movement가 뭔지도 모르고 계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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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믿는 다 신이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로 통하는 거다 네? 이거를 제일 강조했던 사람이 바로 John Paul II 였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기억 속에는 John Paul II가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어요 이것도 모르는데 다른 교황들은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만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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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즘 교황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시잖아요 이름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 그죠?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각인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은 선하게 생겼다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각인이 돼 있다고요 뭐 했는지도 모르는데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 어느새 그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통합된 게 뭐냐면 WCC예요 네 WCC 이게 캐톨릭과 연합돼서 같이 종교 통합을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고 우리나라에서 WCC 처음 미팅 개최할 때 그래서 그렇게 막 열부를 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냥 뭐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무섭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왔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냥 그런 거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나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 종교 통합이라든지 이런 Unity Of Religion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통합할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를 무시해서도 아니고 다른 종교를 사람들을 싫어해서도 아니고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종교는 어디서부터 파생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사탄이 시작한 일이에요 많은 종교를 심어놨어요 다른 신들을 막 섬기게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사탄이 뒤에 배경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슬슬슬 이제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들먹거리면서 뭘 얘기해요 종교통합을 이야기해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바로 그거지 종교끼리 싸우면 되겠어 맨날 종교끼리 모든 전쟁이 종교전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딱 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결국은 종교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전쟁은 종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 종교 때문에 전쟁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합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뉴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동조하고 난사합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 길이야 전쟁을 줄일 수 있고 서로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서로 공존하면서 우린 하나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거기다가 들이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야 그럴듯해 근데 진리의 말씀이 아닌 혼합된 포도주 같은 그런 종교 사상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들먹인다 캐토릭에서 시작된 거지만 개신교에서도 같이 동참하고 같이 거기에 합류해서 지금 쓸려가고 있다 지금 수많은 교회 교파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이런 게이나 레즈비언 같은 이런 것들이 교회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모든 교회들이 다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다 그런 쪽으로 가지 않나요? 성경 말씀과 대치되는 거를 알면서도 그것에 그냥 휩쓸려가는 그런 현상이 우리 오늘날에서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물론 정점에 이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일어날 이 일은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 일어날 일에 여기에 이런 두 번째 짐승 같은 이런 존재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불을 이끌어내고 또 우상에게 생기를 부어서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엘리아가 했던 것처럼 이런 기사와 표적 그리고 엘리아의 영을 가지고 왔던 세례요한 같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두 번째 짐승은 뭐 같다고요? 양과 같은데 용같이 말을 한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사기꾼이 사기꾼 같은 얼굴을 하고 절대로 오지 않아요 사기꾼은 정말 믿을만한 그런 모습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넘어가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가끔 이런 호러무비에 귀신들 나오고 이상한 아주 무시 막 끔찍하고 너무 무서운 귀신이 막 꺾이고 얼굴이 막 핏떡이 나와가지고 막 무섭게 나오잖아요 근데 귀신은요 그렇게 오지 않아요 귀신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언제 들어와 우리같은 우리같은 기독교인들도 하나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섰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빠져들어가서 엉뚱한 것에 휩쓸려갈 때가 많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다 휩쓸려 간다라는 거예요 다 감언 이설에 다 빠져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다 빠져들어간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캐슬릭에 교황들이 있잖아요 교황이 뭐예요 종교의 황제라는 뜻이에요 종교의 황제가 어디 있어 누가 거기다가 종교의 황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나머지는 다 그냥 몸이에요 무슨 황제야 이런 일들이 사실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보고 있으면서도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텐데 이 일들이 정점에 이를 때는 그들의 파워는 엄청나게 강해지기에 올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성경에 기록된 우상의 정의를 다 깨부셔버려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에게 뭘 하게 한다 경배하게 한다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거다 줄을 쭉 거놓으세요 뭐 한다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리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안 믿어 죽여버리겠다는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5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이거를 5분 내에 끝내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안 돼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666에 대해서 얘기가 많은데 666에 대해서 또 내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5분 안에 절대로 그래서 다음 주에 16절부터 해서 계속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